짜잔! 안녕! 음! 엄청 맛있는 냄새 나는데? 따라오는 사람 준다. 따라오는 사람 줘야지. 땡이 왜 안 따라오지? 냄새 한 번 맡으면 따라오게 돼 있을 텐데. 냄새 맡아봐라. 웃으네. 따라오세요. 일로 오세요, 땡이. 어? 땡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? 아니, 이리 오세요. 따라오세요. 이리 오세요. 땡이. 이리 오세요. ㅋㅋㅋㅋㅋㅋㅋㅋ 땡이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여기거든요. 땡이. 옳지. 떨어져 천천히. 조금만 더. 슬로우. 조금만 더 슬로우. 안녕하세요. 네. 맛있지? 맛있지? 이게 어때? 맛있지? 귀여워 손에 꼭 집어먹어요 또 달라고 그러는 거지? 또 줘? 냉이 다 먹고 손이 다 먹어야 주지 잠은 오고 맞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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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루하지? 조금만 더 기다리자 땡이 다 먹었어요? 땡이 다 먹었어? 나 싹싹 먹고 있어 하나 더 줄게 말해 앉아야지 땡이 손 땡이 손 땡이 손 땡이 손 땡이 손 땡이 손 주세요 땡이 손 어? 이거 너무 보기씨 보기씨 천천히 맛있게 먹었어? 호연이 어?